으 으 으 으 40번 보겠습니다 40번 음 자 요 40번 같은 경우는 우리 23년 사회 얘도 아마 이 떠 쓴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사업창 사업장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1000 킬로와트 아워 일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 하셔 각각의 배출 개수를 줬어요 co2 그 다음에 ch4 그 다음에 n2o 근데 으 메가와트 아워 당 co2 는 톤으로 나타냈고 그 다음에 메탄 이랑 아산화 지수는 킬로그룸 으로 나타났어 킬로그램 그 요구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으 최종적으로 뭐야 톤 co2 익후발란트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어 연간 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일단은 활동계수는 천 이죠 음 일단은 이 활동계수 천을 묶어서 앞에다 놓고 나머지 왜 이 천 이라는 얘기는 co2에도 해당이 되고 ch4에도 되고 n2o에도 해당이 되니까 하나로 묶어 갖고 큰 가루 쳐 갖고 계산하고 아니면은 각각 풀어서 각 각각 계산해서 더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이 풀이를 보면 이렇게 풀어놓은 것도 있고 풀어서 풀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편한친 걸로 하시면 되요 자 일단은 천 킬로와트 아워 퍼 월평균 이라 그랬어요 문제 잘 봐야 돼 그 월 단위야 월 단위 곱하기 근데 우리가 여기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출 개수를 보게 되면 메가와트 아워니까 아예 이거를 메가와트 아워로 바꿔보시면 되겠죠 그럼 메가와트 아워랑 킬로와트 아워는 10에 3승 킬로와트 아워 그럼 여기서 일단은 킬로와트 아워 킬로와트 아워 지워지 잖아요 되셨죠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큰 가루 묵자구요 큰 가루 그러면 일단 co2부터 볼게요 자 일단 활동자료 곱하기 배출 개수 그러면은 배출 개수가 0.464567 0.4567 톤 co2 퍼 메가와트 아워 됐죠 그 다음에 거기 뭐 1 톤 co2 이큐발란트는 이큐발란트 퍼 톤 co2 는 이거 gwp 나타낸 거에요 gwp 나타난 거니까 크게 게이치 안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냥 뭐 곱하기 1 이렇게 하셔도 돼요 두 번째 자 메탄이잖아요 ch4 0.0036 킬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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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탄입니다 어 메탄 퍼 메가와트 아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톤이 10의 3승이죠 그러니까 단위를 톤으로 맞추기 위해서 톤 ch4는 10의 3승 킬로그램이나 같잖아요 ch4 자 요렇게 해도 되고 여기다가 여기다 요거 대신에 그냥 여기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톤 이렇게 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건 처음이라 우리가 쭉 나열을 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gwp 그래서 21톤 co2 이큐발란트 퍼 톤 ch4 이렇게 해도 되구요 그냥 21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사나 지수 아사나 지수 아사나 지수 아사나 지수가 0.0085 0.0085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 n2호 포 메가와트 아워 됐죠 응 곱하기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톤으로 바꿔버리면 n2호 포 10의 3승 킬로그램 n2호 이렇게 응 응 응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야 여기는 n2호는 gwp가 310 이렇게 해서 가로 치고 큰 가로 치고 자 근데 지금 최종적인 걸 보게 되면 얼마에요 연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야 월 개념이 남았죠 월 월 그러면 요거를 연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12개월 1년은 12달이잖아요 음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 나머지 다 지워지고 톤 co2 이큐발란트 퍼 이어 만 남는 겁니다 요걸 계산한 것이 5.513 5.513 톤 co2 이큐발란트 퍼 이어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요거 안하고 요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기 gwp 값 있죠 요건 그냥 요렇게 적용해서 쓰셔도 아무 무방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그냥 요건 그냥